지금까지 인컬이었고요 인컬! 네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까지가 진짜 인컬이었고요 오늘 일찍부터 기다려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요공도 최고! 최고!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그러면 안 해요? 와서 우리 더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많이 사랑해요 지금까지 프로듀스 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또 만나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